안녕하세요. 따블리다우리 채널입니다. 학생들은요. 어떤 교수님을 좋아할까요? 교수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어떤 생각 들었는가 하면요.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그냥 생각으로 예를 들면 교육자 입장에서 대학에 가서 취직하고 강사하시던지 교수님들 같은 경우 강의하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이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쓰시잖아요. 애쓰시고 또 애들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하지만 어떨 때 보면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밥도 잘 싸서시고 애들 위해서 돈도 잘 써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다 해서 그런 교수님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은 특히 학생들은요. 어떤 교수님을 좋아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잘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말은 다 맞는 건 아니겠죠. 다 맞으면 제가 점심치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다 맞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저도 많이 생각하고 지금 이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세요. 학생들은요. 실력이 있고 유명하다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새학기에 만난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리고 굉장히 실력이 좋고 아주 명무원에 대해서 또 박사학이나 뭐 이렇다 해도 그렇죠? 처음에는 또 눈이 확 좀 뜨겠죠? 네, 좀 교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존경도 하시고 이러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수업을 다 하고 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가면요. 학생들 스스로 머릿속에 그 점수가 있어요. 교수님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끼리도 자기네끼리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는요. 실력이 너무 좋던지 너무 유명하던지 그게 나중에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일단 학생이니까 학생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학점을 따져야 하잖아요. 학점이 점수와 연관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교수님이 점수를 좀 잘 주는 교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맞죠? 맞아요. 맞지만 무작정 그냥 점수 많이 준 교수님도 인기 없어요. 왜? 대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다 생각하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교수님 밑에서 내가 뭘 배웠냐. 배울 게 있냐 없냐. 그런 교수님도 계시죠. 평소에 엄청 엄격해요. 공부시키기 위해서. 평소는 점수를 많이 주고 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험을 보면요. 학생의 계승이라고 할까요? 다 존중해주고 그런 교수님을 좋아해요. 그게 뭔가 하면 계승을 다 존중해주고 그리고 교수님이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걸 딱 보고 너무 미안한 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정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사실 다만 지 엉망을 했는데 교수님은 저한테 나한테 이렇게 좋냐. 교수님은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구나. 교수님은 진짜 날 사랑하나 봐. 그땐 진짜 사랑이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시고 점수 쓸 때는 좀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잘 내시면 학생들한테 엄청 인기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 그 교수님 진짜 사랑해요. 좋아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에서 엄청 고생하고 대학 갔잖아요. 대학 가면 더 자유스럽게 좀 자유분방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교수님이 맨날 공부를 엄청 넓게 하시고 시험 문제는 되게 어렵게 하시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다음 학기는 절대 계속 이 교수님 수업 듣기 싫어하고 또 후배 들어오면 절대 교수님 수업 선택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객관식 내는 교수님은 정말 싫어요. 책이 뭐 있는 거 책을 위해서 하는 그런 문제는 싫어요. 그런데 요즘 교수님들은요. 다 학생들 좀 이렇게 비유를 맞춘다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심리를 잘 좀 파악하시고 잘 하신 분들 엄청 계세요. 그러니까 학생들 좋아하는 그런 문제를 낸다는 것보다 주관식 생각을 물어보든지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말은 있잖아요.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장에 들어가면 진짜 내가 공부 제대로 수업 들 때 좀 많이 빠졌다. 그렇죠? 그리고 책을 좀 못 봤다 해도 글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문제를 내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재미있어요. 저도 이렇게 시험을 여러 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정말 교수가 베스트 교수가 어떤 교수냐고 생각하면 시험 문제를 내는 교수가 참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공부를 정말 많이 시키고 객관식 같은 걸 많이 시키고 더 이렇게 프레젠트 하면서 아이들 많이 발표시키잖아요. 그런 교수가 좋아요. 괜히 책을 외와가지고 그냥 가끔가다도 그런 교수인데 요즘도 그런 교수는 계시더라고요. 오늘 가기 전에 이걸 꼭 외워야 된다. 이런데 그리고 애들 중시화하는 것도 한번 외우게 하는 교순도 있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도 좀 어울리지 않고요. 요즘은 스마트 세상이고 요즘은 외우라면 그 대화를 다 외우게 했어요. 애들이. 그런 건 좀 너무 무리한 것 같고요. 생각을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그렇죠? 보니 뭐 한국 현실에 맞게 너의 생각 써보라. 만약에 니가 입장이면 니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너의 견해 같은 거 쓰라. 이러면 재미있어요. 수업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재미있지. 맨날 책을 막 쫙쫙 어떤 교수님 수업 들으면요. 진짜 머리 아픈 건요. 몇 페이지. 설명도 없어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아래에 쫙쫙 말은 엄청 빨리 하시고 쫙쫙 끊고 딱 끝나고 시험에서는 여기 어디서 나오고 범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 같아요. 진짜 질렸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는. 정말 앞으로만 대한민국 그런 교육방식으로 정말 변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변하지 않으면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뭐죠. 열정이 떨어져요. 그리고 뭐 민족성이라고 할까요. 국민성을 이렇게 봤을 때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대학교 입시 시험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그걸 배우면서 쓰면서 나중에 이건 대학 가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반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대학을 왔는데 또 그런 식으로 공부시키면 정말로 대학을 탈출하고 싶어요. 그냥 퇴학하고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진짜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수는요. 정말로 좀 굉장히 자유를 주면서 자유 좀 생각하는 그런 여지를 주면서 너무 교수님이 거품을 쫙쫙 그냥 그냥 고생스럽게 그 문제 프로젝트 막 내용 쫙쫙 해서 막 이렇게 막 해 주신 교수님도 계신데 그건 교수님 본인도 엄청 힘드실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꼭 그런 식으로 의지하게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지 않아요. 생각을 하면서 즐기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시험도 좀 그렇게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즐기면서 시험도 좀 즐기는 그런 시험이 좋아요. 너무 객관식 객관식 하지 마시고 주관식을 하면서 그 안에 슬쩍슬쩍 객관식 이렇게 넣어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좀 책을 보게 만들고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내서요. 꼭 뭐 달달 외우지 않다 해도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충분히 자기 그렇죠? 써야 될 내용을 다 쓸 수 있게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책을 아 이거 문제 안 봤니? 권할 빠졌니? 이 시험 아 이 문제 나왔다. 나 망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일단 우리가 뭐 집에 만약 아이들이 있으면 달려가지고 공부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히 아이들 창의생이든지 열정을 좀 이렇게 발휘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좀 공부하기 흥미롭게 일단 시험이 딱 끝나면요. 그 교과서를 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좋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잘 강의 잘 하시고 학생들은 인기 좋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그 교재를 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간직하고 집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나중에 그 책을 다시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해서 정말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과목에 대해서 스스로 더 연구하게 만드는 그런 교수님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교수가 좋아요. 그리고요. 또 어떤 교수가 좋은가면요. 어떤 교수가 좋을까요? 하면 또 어떤 교수가 나쁠까요? 이런 상대방은 질문이 꼭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수든 그러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아주 은근슬쩍이죠. 본인 자랑을 꾸준히 해요. 가만 보면 수업시간마다 자기 자랑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세요. 가족 자랑하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또 자기 조카 자랑 그리고 또 자기 자녀분 자랑 뭐 그렇죠? 이런 가족 이야기하면 굉장히 흥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하고 좀 다가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너무 자랑만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은 학생 입장에서는 특히 싫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학비 내고 수업을 듣잖아요. 수업 들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개인 인생사에는 예를 들면 그 교수님한테 특별한 관심이 없으면요. 개인 인생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 집 조카 그 집 아이 그렇죠? 나중에는 학생이 스스로 좀 교수님한테 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면 물어봐요. 교수님 아버님 집 뭐 하세요? 몇 살이요? 교수님 아이가 몇 명에게 물어보고 그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고 괜히 학생학을 비교했기 뭐 그런 그렇죠? 가깝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너무 이렇게 막 하면 그 반감을 느껴요. 괜히 교수님 멀리하고 싶어요. 그냥 그 교수님 아? 이거 입만 열면 자기 집안 자랑이야. 애들 딱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는 정말 싫어해요. 네. 사실 그 교수님은 아이들한테 좀 다가가려고 자기 뭐 가정사를 풀어놓고 얘기하는데 학생들 입장에도 그게 아니에요. 그 교수님을 우리가 아직은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각각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상황에서 교수님을 그렇게 풀어버리면 아예 그냥 그냥 교수님하고 그냥 더 이렇게 더 싫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렇죠? 아이들이 어떤 교수님을 좋아할까 사실 그거 좀 연구할 필요는 있어요. 가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출석을 언격하게 안 하잖아요. 출석이 참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은 대학생들은 출석이 좀 많이 늦어요. 많이 좀 시각한 애들 좀 많아요. 많은데 그게 막 출석이 언격하게 체크하면 절대 늦지 않아요. 애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거든요. 약을 먹어서 일어나는 것은 벌떡벌떡 일어나가는데 습관이 제일 처음에 스타트 있게 잘해놓으면요. 나중에 교수님이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아이들이 출석을 이렇게 제대로 하거든요. 출석은요. 공평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좀 엄격하게 엄격하게 해야 아이들도 책임을 느껴요. 그리고 아 교수님이 정말 우리한테 우리들한테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아직 그냥 출석은 그래 좀 너도 봐주고 얘도 봐주고 이러면요. 오히려 교수님들은 그렇게 하면 아이들 좀 어떻게 더 감싸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역효과요. 걸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숨통을 좀 이렇게 터뜨려 좀 두는 거. 예를 들면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런데 늦은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럴 땐 좀 봐주시고 인간적으로 좀 인간미가 있어야 아이들도 교수님한테 다가가잖아요. 가끔 이렇게 교수님 인간미를 이렇게 베풀잖아요. 그림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진짜 뭐 그리고 또 어떤 교수는 밥을 사준다 해서 인기 있고 밥 사주는 교수만 좋아하고도 안 그래요. 학생들은 밥을 그냥 시도때도 없이 잘 사주는 교수님한테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교수님 밥 사주고 수업을 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수업은 제대로 안 하시고 뭐 밥을 저기 자도 사주잖아요. 아이들은 그거 싫어해요. 싫어해요. 물론 아이들 졸리는 학생들 있지만 교수님들 입장에서 수업을 정말 정성껏 그쵸 이렇게 다 하시는 것이 시간대로 다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있잖아요. 또 시간을 10분 20분 좀 수업을 덜 하려고 하고 하루 이틀 좀 빠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학생들 정말 싫어해요. 평소에 본인은 빠지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돈 내고 수업 된다고 하잖아요. 빠져요. 본인 이리 빠져요. 늦게 일어나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이 그렇게 시간을 덜 하시고 오늘 집안 이리 빨리 가야 돼. 약속 빨리 가야 되는 반 시간 먼저 가자. 이리 잖아요. 그때 내내 대답 하보니 안녕 가세요. 다 인사하고 그리고는 좋아 안 하죠. 그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 돼요. 나중에 만약 종합 평가 하면 그런 교수 절대 선택 하지 않으려 해요. 다음 학교 그런 교수 원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 내가 너네를 봐줬는데 너네도 나를 한번 줄게 봐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 하죠. 사실 인간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생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몇 십 명 중에 한두 명 그것 때문에 학과 장애 전화 하고 학교 전화 하는 학생 꼭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신고 한다고 할까요 전화 해서 교수님 불편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수업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교수님도 부담이 없잖아요. 나중에 또다시 이걸 보충하기 귀찮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로 일이 있고 이럴 때는 딱 그냥 이렇게 아주 공평하게 이렇게 정하고 내가 이만큼 수업을 못해주면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다음에 꼭 이렇게 하는 수업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 보충을 한두 번 이게 빠지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 수업을 그렇게 빠지면서 교수님이 수업을 좀 빠지잖아요. 절대 너그러게 봐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수님 밥 한 끼 사주고 두 끼 사주고 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밥은 기억이 안 남아요. 단지 교수님이 수업을 빠진 건 그건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그런 교수님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떤 교수님을 좋아하는가 하면 취업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도 많이 제공하고 예를 들면 니네 이런 전공하는 아이들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신선하고 굉장히 아이들은 기대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소개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런 나중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자격증이 언제 따야 된다. 어느 학교에서 이런 진행하고 있다. 내가 전화번호 안 다. 내가 소개해 준다. 어떤 책을 봐야 된다. 저자를 소개하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대학 간 애들은 취업을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취업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식을 그런 정보 를 준 교수님은 정말 인기 좋아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은 정말 감동을 많이 주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아이들 카톡 한테 정보를 다 보내줘요. 물론 그 정보가 다 필요하진 않겠지만 그 학생들은 그거 보면서 감동을 해요. 아 교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네. 정말 교수님은 우리 반 애들 사랑한다. 정말 이러면서 아이들 정이 가는 거죠. 정이 붙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이들은 교수님한테 굉장히 가까이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은 참 좋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너무 본인 사생활하고 그냥 아이들하고 너무 풀어놓는 것보다 일정한 거리두고 학생들하고 작품하는 건 좋은데 너무 삽적으로 그렇죠? 나 겸식 왔다가 뭐 이렇게 딸로 만나고 이러면요. 좋아. 절대 좋아하네요. 예를 들면 그 반에 몇 명 몇 명 그렇죠? 누구 누구 딸 만나다 애들이 딱 눈치 하잖아요. 너 어제 교수님하고 밥 먹었어? 술 마셨어? 이랬잖아요. 같이 밥을 안 먹고 술을 안 마시는 애들도 많잖아요. 사실 항상. 교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부자 교수님이라도 맨날 몇 심은 결정하고 그냥 밥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자주 이루어지면 애들이 그냥 왜 교수님은 나를 싫어하지? 쟤 애들만 좋아하지? 미워해요. 교수님은 미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또 요즘 카톡이라든지 메신저가 너무 발달되어가지고 아 나 교수님한테 술 마셔서 밥 먹어서 한번 찍어가지고 애들 카톡에 올리잖아요. 물론 부러워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애들 더 많아요. 안 좋게 싫어하는 애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만 다같이 모이는 게 좋고 물론 날마다 다같이 모일 수는 없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대다수 애들 많은 애들 더 다반수 애들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지 극소수만 그냥 교수님이 특별히 찍어가지고 좋아하는 학생을 이렇게 그렇죠 물론 그 애들은 잘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애들 맨날 같이 만나고 술 마시고 이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립에 뒷소리도 많으니까요 괜히 교수님은 좋은 일을 하시고 욕 먹지 마시고 공평성을 항상 잊지 말아요. 해야 돼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가끔 그런 교수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솔직해서 내놓고 그냥 아이들한테 농담을 섞어서 하는데 특히 여학생들한테 좀 약간 비화한다 할까요? 약간 비꼬는다 할까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는 왜 머리가 항상 그렇니? 야 너는 그것밖에 없니?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그거는 교수님이 대해서 진짜 그거는 학생들 애들이 그것도 큰 신뢰예요. 그러면 그 상처받는 애는 교수님을 죽을 때 까지 그냥 기억할 것 같아요. 물론 교수님은 여러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웃기려고 하지만 사실 다른 애들은 다 웃게 즐거워하겠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당사자는 안 그리고 당사자는 엄청 고통 스트릿 받고 충격 굉장히 크시거든요. 그리고 크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엄청 강해요. 그 나이 또래. 예를 들면 반에도 남학생 여학생 있잖아요. 남학생 도 마찬가지 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교수는 어떤 교수님들은 말투가 습관적으로 약간 아이들을 이뻐 하면서도 비꼬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말을 할 때 하는 느낌이요. 학생 입장에서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수님 특히 말투부터 시작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학생들은 그런 교수님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 본인이 그냥 그 교수님 때문에 그냥 무안을 당하든지 무시당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학생 하고 교수님 입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갔다 해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다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존중하면서 교수님 입장에서도 학생을 존중을 하잖아요. 그만큼 학생들도 교수님을 존중해요. 교수님이 말을 그렇게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교수님을 아예 무시해버려요. 애들도 이번 학기 같이 공부하니까 그렇지 내가 당신 수업 들으니까 나도 선생 한테는 점수가 그래도 잘 나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화면 그리면 별 재미 없죠. 사실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수님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이유 없이 아이들이 교수를 미워하고 싫어하지는 않아요. 교수님들 학생 성격이 이상한 교수님들 교수님들 성격이 이상하고 굉장히 독특하면서 개성이 너무 강해서 일반 사람들하고 융합하기 힘든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교수님들은 학생들도 알아요. 그런 것도 금방 보면 알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 그런 분을 굉장히 멀리 하려고 하죠. 싫어하죠. 그래서 아이들 학생들 다가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이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강의 하는 동안에 아이들 하고 잘 어울리고 잘 지내는 것이 서로 좋잖아요. 교수님도 편안하고 또 아이들도 마음만 맞으면 교수님 바쁘시고 연수 갔다 오시고 어디 국제 세미나 갔다 오시면 하루이틀 빠져도 아이들도 다 오케이 기분이 좋으면 다 되는데 학생 중에서 몇 명은 그걸 따져 가지고 학교 학과 사무실 에 가서 뭐라 문절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찾아서 하시고 항상 교수님 입장에서 손해 좀 본 다 생각 하시고 본 본 스스로 강의 시간 그 체와 좀 칼 좀 지켜 주시던지 본인 본인 강의 그리고 아이들한테 좀 너그럽게 좀 해주시고 그런 것이 본인한테 나중에는 다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되지 않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점수 같은 건 좀 너그럽게 해주신 분이 나중 나중에는 사실 내놓고 말하면요 대학 다닐 때 그 점수는 학생들 입장에서 그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졸업해서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인생의 그 대학 점수가 인생을 결정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나이 또래 그 시기는 그 점수가 엄청 커요. 그 점수가 약간 잘 안 나오면 애들한테 엄청 큰 스트레스 잠도 안 자고 뒤에서 그냥 그 교수님 씹어요. 본인 공부 못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본인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수업을 제대로 안 빠져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이 딱 씹거든요. 근데 정말로 또 아르바이트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애가 점수도 너무 많이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그거 알면 다른 애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해주세요. 너그럽게는 해주시지만 공평하게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은 점수 잘 주시고 그쵸. 정말 공부 잘 안 하시고 그쵸. 잘 안 하고 그냥 시험 볼 때도 뭐 책 보려고 하고 큰일 하려고 이런 애들한테는 진짜 그건 좀 엄격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거는 교수님도 진짜 애들한테도 위신을 이렇게 스스로 본인 위신을 올리는 거예요. 애들도 교수님을 그림을 다시 보게 우리 교수님은 진짜 엄격하시다. 진짜 공평하시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을 위력 그쵸. 좀 그런 위엄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애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가분과다가 교수님들 보면 수업시간이 정치 이야기를 너무 하잖아. 이번 대통령은 어떻다. 또 아니면 또 뭐 지금 정치고 야당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때요. 이게 만약 정치 무슨 과라면 과목하고 명관이 된다면 필요하지만 연관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요.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돈 내고 이 수업을 듣는데 나는 이 수업 듣기 위해서 다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학교까지 왔는데 10분, 20분 동안 그렇죠.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수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들 보면 굉장히 환해요. 앞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죠. 웃고 박수 다칠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 마음이라는 거는 어떤 교수님을 좋아하는가 하면 한계대도 더 알려 주시려고 애쓰는 그런 교수님을 마음으로 감동받고 마음속으로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수님들은 어떤 교수님들은 정말 그 한계에 대해서 더 알려주시려고 애쓰잖아요. 그 취업하고 연관되는 어떤 한가지 정보대도 알려주시려고 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응용을 하라 뭐 이런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융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 분 이런 교수님들 대해서는 학생들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런 교수님들은요 항상 학생들한테 큰 인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떤 교수님들이 좋아하는가 하면 인정미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아픈 아이들 되든지 예를 들면 아이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말 한마디 돼도 살뜨라고 그죠? 카톡 하나 돼도 학생들이 카톡을요 애들이 카톡 너무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톡을 많이 무시하거든요. 교수님들 가만 보면 그 아이들 한테 큰 상처예요. 그것도 아이들이 말이 대학생이지 다 꼬마예요. 마음은 다 꼬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수님들 카톡 몇 글자리에다 하나 적어서 아이들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굉장히 감동받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애들 카톡 온 거는 다 알았지 알았지 하고 이렇게 막 넘어가실 때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교수님한테 카톡 보낼 때는요. 답을 원하는 거예요. 답을 원하기 때문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수님 너무 힘드시고 바쁘시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좀 하루 이틀 후대도 그걸 이렇게 좀 답을 좀 해주시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뭐랄 할까요? 교수님이 나를 좋아하나 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또 이성 교수님한테는 좀 반대해요. 너그러워요. 예를 들면 여학생은 남자 교수님한테는 굉장히 너그러고요. 더 남학생은 여자 교수님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건 심리 다 상실 있잖아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고 찾아서 하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좀 친근감을 억질러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친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일상 수업시간에 아이들한테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너무 언격하게 수업시간에 졸리면 빠바바 막 하잖아요. 사실 수업시간이요. 두가지요. 하나는 교수님 수업이 정말 재미없으면 졸려요. 하나는 아르바이트 하든지 밤에 잠을 못자고 와가지고 졸려요. 졸리는건 어쩔 수 없어요. 진짜 교수님이 거품을 강의를 멋지게 하신다 해도 잠이 오는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욕을 해도 답이 안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은 눈을 감아주시던지 아니면 수업이 끝나면 살짝 터덕거리면서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애들이 태도 좀 불량스럽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때요.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 학생을 욕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남학생 여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본인이 망신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뭐죠. 교수님에 대해서 화나 다 교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 아이를 위해서 너네 이 수업을 들어. 나도 시험 볼 때 나와. 이래야 애들이 졸려요. 그거는 잠이 오는건 어쩔 수 없어요. 고등학생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예요. 본인도 미안한다는 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공식으로 정식으로 딱 한번 공지하고 내 수업이 졸린 뭐 뭐 뭐 하고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좀 인간이 있게 타덕거리면서 하는 것이 앞으로 그 아이가 다시 깨달고 능치고 교수님 수업이 더 이렇게 정성을 들어서 들을 수 있다는 확률이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점수 예를 들면 불합격 주잖아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예를 들면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합격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예를 들면 머리도 나쁜 학생들 있잖아요. 머리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 학생들 좀 능력에 맞게 고의적인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속도밖에 안 된다면 다음 학기 위해서도 이 아이를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길을 좀 이렇게 열어주면서 같이 끌고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죠. 아이들은 좀 그런 개인 개인적인 그런 일로 통해서도 교수님 인간미를 이렇게 애들이 재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을 더 좋아하게 돼요. 자,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이러한 점을 좀 참고하시는 것이 그렇죠? 교육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교수님이 실력이 하만 좋아도요. 전달하는 방식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쉽게 그렇죠? 재미있게 이렇게 받아들여야 교수님 강의를 인정하지. 교수님은 그냥 학술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교수님은 정말로 대학가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애들도 수업 들으면 교수님 진짜 아쉬운 게 많다. 실력이 없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좋아하지 않아. 애들 좋아하지 않아. 왜? 본인하고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왜? 교수님 말을 그렇게 하는 건 나는 그걸 이해 안 돼. 나는 못 따라가. 뭐? 알아 못 들어. 그렇죠? 교수니까. 교수니까. 예. 박사니까. 이렇지. 그렇죠? 이렇게만 바뀌 생각 안 해요. 예. 우리 교수님 외국에 가서 공부하셨으면 좋지. 예. 거리감이 너무 깊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고 아주 소탈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예. 좀 자주자주 이렇게 잘 소통하면서 항상 학생들 입장에서 교수님은 솔직해. 어떻게 교수님 너무 귀여워. 교수님 너무 멋져. 우리 교수님 너무 대단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교수님이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면 많은 아이들은 또 교수님을 롤모델로 삼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수님 진짜 옷을 하나 입는 거든지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동작 하나도 아이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예. 좋아하는 교수가 다 본인 마음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진짜 아이들 좋아하면 그런 교수님도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수님 좋아하죠. 예. 이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 좀 안 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고요.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